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CJ제일재당이라는 기업인데요. 코드보도는 097-9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1월 29일 오후 3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재당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CJ제일재당은 CJ기업에서 분할되어 식품과 생명공항에 집중하는 사업회사로 출발한 국내 1위 식품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제일재당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비비고만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비비고만두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으며 또한 미국 중부지역의 비비고만두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해외 수출이나 해외 쪽의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주가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주가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4.6%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약 2.7%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CJ제일재당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CJ제일재당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세운 이후에 어느정도 조정을 받는 국면에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져서 지수 조정까지 함께 오면서 오늘 약간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행인 점은 21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정가나 아니면 다음주에 21이동 평균선을 회복만 해주게 된다면 금방 반등을 주고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주고 상승하려면 지수 또한 반등을 주어야 되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의 반등 시점을 한번 분석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3차례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첫번째 조정으로는 여기 구간 이 구간에서 약 200 고점 대비 저점의 차이는 약 232포인트 정도 됐고요. 이 구간에서는 약 174포인트 이 구간에서는 약 149포인트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지금 4일동안의 조정은 고점 대비 약 약 계산을 해보면은 약 230포인트 230포인트 빠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하락한 부분이 232포인트였기 때문에 아마 이 이상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일부터 반등 나와줄 거라고 보고 아니 다음주부터 다음주부터 반등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가지 이슈들로 다시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계속 조정을 받는다면은 야 40일 이동 평균선에 2924포인트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230포인트나 고점 대비해서 230포인트나 때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부터는 바로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CJ제일제단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와주면 2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 상승세에 이어나가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CJ제일제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액이 늘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성장하게 되면은 기업 자체가 매출액이 늘고 실적이 늘고 성장해 나가면은 당연히 주가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비비고 만두고 공장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CJ제일제단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CJ제일제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리뷰할 예정이니 혹시 CJ제일제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덕 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상단에 AP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요. 저희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초록색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추천해 주시고 있는 추천 종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27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제 오전 7시 46분부터 리딩 시작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먼저 미증시부터 시왕까지 설명을 먼저 간략하게 드리고 나서 오전 9시부터는 이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추천했던 종목으로는 디지털 옵틱 그리고 휴마시스, 이츠함불이 되겠으며 이렇게 무료 종목이 추천을 들어갈 때는 이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며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이제 목표가 도달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리딩을 하고 있으며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